여러분들이 인제 부동산을 접할 때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셔야 제가 현장 조사 방법인데 손품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손품이라고 하는 거는 저기 인터넷을 이렇게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제 그쪽에 지도를 보거나 이런 쪽에 통한 조사를 우리가 이제 손품 손으로 한다 해서 손품이라고 하고요. 또 이품 이품은 이제 말로 뭐 이쪽에 전문가나 뭐 이런 분들 아시는 분들 뭐 전화를 통하거나 아니면 또 관심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같은데 그런 쪽에 이제 미리 내가 이쪽 이쪽에 가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뭐 개발이라든가 뭐 앞으로의 전망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품이라고 그러는데 뭐 손품 이품 다 좋아요. 가장 중요한 거는 발품이죠. 현장 조사는 내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하고 또 그 주변을 지도로 봐서는 잘 모릅니다.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래요. 이렇게 뭐 매물 소개를 하면은 아 전 주소만 보면 다 알아요 이러는데 절대 아닙니다. 직접 가셔서 동네 분위기도 보셔야 되고요. 아 주변에 어디가 어떻게 앞으로 개발이 될 것인가 이런 거를 아주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기 때문에 뭐 손품 이품 다 뭐 조사를 하셔도 가장 좋은 거는 발품이다. 그래서 직접 나와서 확인하셔라. 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